장곱슬이 좀 있으셔서 최대한 좀 깔끔하게 잘 파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해드릴게요 생강을 넣어서 먼저 해볼게요 크로스와 같이 넣으면 좋겠어요 크로스는 계속 먹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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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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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을 듬뿍해 드릴께요 많이 드는 Новού hurl 인스터벅 손에 박으셔야 해요 손에 박을 자오는 중 고기를 뜯어줍니다 고기를 잡아둘 손에 박을 잡은 고기 그래서 고기를 빼둘 둘이서 손에 박물을 털어줍니다 손에 박물이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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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